베이징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착수하자 중국이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단계의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어제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은 베이징이 조만간 세계보건기구 대표단의 현지 출장을 위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초 중국 출장을 다녀온 결과는 새로운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이 진행할 향후 임무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세계보건기구가 구성한 새로운 병원체의 기원 조사를 위한 국제과학자문 그룹 SHO, 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책임감 있는 견해와 의무를 보장하고 임무를 공평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반응은 세계보건기구가 회원국 출신 과학자 26명으로 구성된 SHO 자문단 명단을 발표한 후에 나왔다. SHO 자문단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향후 연구를 지도하는 임무를 띄고 세계보건기구의 상설기관으로 설립됐다. 이 자문단은 첫 사례가 알려진 도시의 기원을 연구하기 위해 올해 초 우한으로 출장간 6명의 국제과학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SHO 자문단은 또한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이전 임무에 참여했던 베이징 유저란 연구소의 부소장인 과학자의 이름을 올렸다. SHO 자문단은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 정도의 부소장인 과학자의 이름을 올렸다. 감사합니다.